쓸데없는 짓 했다간 이 동네 다 태워버린다! 큰일이다! 요술 더 못쓰는데! 누나! 리온 오빠! 내가 저놈을 맡고 있을테니까 오빤 그 틈에 하리언니를 구해요! 무슨 소리야? 너 혼자서 상대하기엔 너무 위험해! 어차피 고스트볼 없으니 승산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! 빨리요! 그리 뭘 그렇게 얘기해? 나도 끼워주라! 사라야! 빨리요! 어서가요! 알았어! 가기는 어딜가? 호박머리! 저 오빤 덤드리지마! 내가 좀 좋아하거든? 누나! 어이! 호강머리! 니가 왜 친구가 없는 줄 알아?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래! 나도 싫어! 제일 먼저 없애버릴거야! 히야아아아아아아악! 히흠! 으흐흐! 으흐흐! 어흑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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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흐흨! 으흐흑... 으흑! 으흑... 으흑... 놀아주는건 끝이여! 잘가! 그렇게는 안돼! 이제야! 포스트골 택드! 합태! 저 녀석은 또 뭐야! 너 괜찮아? 성공했구나. 정말 다행이다. 이제 난 좀 쉴게. 사라야, 안 돼. 눈 좀 떠봐. 사라야! 뭐야, 겨우 이 정도였어? 넌 나한테 안 되지, 이럼! 어쩌지? 블랙웬디고로도 상대가 되질 않아! 사라야, 나한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. 많은 물이 필요한데, 혹시 이 근처에 그런 곳이 있을까? 많은 물이 있는 곳? 거기라면 블랙웬디고! 저 녀석을 공원 중앙으로 몰아붙여! 뭐하는 거야? 뭐야, 저 후의 발악이야? 멍청하긴! 그게 다야? 으아악! 으아악! 훗! 이제 끝났네! 아니! 어? 끝난 건 바로 너야! 세피르 카드 고민 해세! 태초의 홍수, 비다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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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! 이렇게 사라지긴! 싫어! 싫어! 사라지긴 싫어! 싫어! 뭐? 으아악! 놀랐죠? 쟤! 어? 뭐하는 짓이야? 아, 저는 그냥 재밌어 하실 줄 알고서… 우리는 그런 장난 싫어한다! 이 집에서 지내려면 앞으론 얌전히 지내렴! 네, 죄송합니다… 하던 청소나 깨끗이 해놔! 어휴, 저런 애는 왜 받아준 거예요? 총장님이 부탁하시잖아! 금옷 없이 불쌍하다고! 오늘은 축제 날! 청소를 잘 해놓으면 나도 축제 데려가 주시겠지? 어? 제가 잘못했어요! 한 번만 봐주세요.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깨니?! 여기서 밤새 반성해! 축제에 가고 싶었는데… 나도 가서 놀고 싶다… 불이… 저기요! 누구 없어요? 아저씨! 아줌마! 제발 살려주세요! 그랬구나… 그래서 어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였어… 난 그냥 다른 애들처럼 놀고 싶었던 것 뿐인데… 이제 속상해하지 마. 우리 모두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. 정말?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해. 어른을 미워하는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아이들까지 해칠 뻔했어. 이젠 나쁜 어른들이 없는 곳에서 신나게 놀 수 있을 거야. 편하게 쉬어. 응, 고마워. 바로 가야 한다고? 오랜만에 만났는데 너무 아쉽네. 응. 사라를 들이고 빨리 돌아가야 할 것 같아. 네도… 윽스러워 아쉽다. 다음에 또 놀러 올 거제? 응. 어이구, 또 시작이구만. 물론이지. 또 올게. 아, 근데 리온아. 아까 낮에 나한테 무슨 말 하려던 거야? 아, 아무것도 아냐. 안녕. 어, 그래. 조심히 가. 사라야. 사라야. 다친 데는 좀 어때? 괜찮아? 아니요. 하나도 안 괜찮아요. 아니요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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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